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도 주변 호텔과 식당의 예약이 모두 끝나는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의도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지하철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니까 이동하실 때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 올해 서울 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꽃이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들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불우는 게 값입니다. 두 달 전 예약할 때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600만 원인 한 고급 호텔 주말 스위트 객실 가격은 천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불꽃축제에는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16만 5천 원짜리 유료 관람석이 처음 도입됐는데 인터넷에서는 웃돈이 붙어 팔리고 있습니다. 자릿값은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도 지나치다. 시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경찰에 2,400여 명 외에도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여의도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ICC입니다. 국경부수연. 국경부수연. 정리하시면 상상적 정리하시면 됩니다.